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먼저 전일 나스닥 지수가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또 코스피 지수가 이에 따라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보면은 3일 연속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올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눌렸다가 좀 쉬었다가 또 눌렸으니까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올라가면은 좀 눌렸다가 또 가고 또 눌렸다가 또 가고 눌렸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추세를 바닥을 형성을 하고 추세를 잡아가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같이 급작스러운 계속되는 하락은 이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좀 눌림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그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HMM입니다 HMM이 최근에 상승세가 좀 괜찮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 또 급등을 해줬죠 자 그래서 이 HMM이 이제 더 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이 왜 올라갔습니까 자 HMM도 역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물류난 심화로 해운주들 운송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HMM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 SCFI라는 운임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HMM에 노란띠가 이제 나왔어요 또 그죠 네 노란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이 중심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중심선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이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골든벨 매매 기법 이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선 기법하고 중심선 수식 만들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위에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 만들어서 이 모바일로 PC로 수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 종목을 이 모바일로 해서 보시면은 이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란띠가 나왔죠 이제 노란띠가 나왔다는 소리는 강력한 이 세력이 입성을 했다 그 소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걸 보세요 아주 이 HMM의 지난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똑같이 여기서 노란띠가 나왔어요 한번 빵 치고 여기서도 빵 쳤죠 근데 그때 거래량이나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높이하고 지금의 높이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자 이 높이에서 3만원에서 3만5천원 가는 이 부위에서 다 이렇게 이 노란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노란띠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노란띠가 나온 이 하단부근 이 하단부근이 오면은 또 좋은 이 매수의 찬스가 된다 이걸 갖다가 노란띠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란띠 만드는 거요 이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합니다 노란띠 만드는 법도 위에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이 입성한 것을 나타내는 차트에다 나타낸 것을 여러분이 이제 PC에서 만든 다음에 컴퓨터로 만든 다음에 모바일로 이제 동목을 갖다가 넣으면은 모바일에서 이 HMM이 이제 이 세력이 입성했구나 어떻게 이제 눌리면은 매수의 찬스를 봐야겠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때도 이때도 노란색 띠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까지 눌렸다가 그리고 나서 쫙 하고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 같은 가격대에서 똑같이 이 거래량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터지면서 이 노란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추세선을 쫙 긋습니다 정확하게 이 얇은 선으로 긋는 이유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쫙 하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고점 고점 고점을 쫙 이어요 이제 쫙 이었는데 어때요 이 고점과 고점을 쭉 이은 이 추세선을 딱 뛰어넘죠 이게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다보면 자꾸 늘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잡아봐요 쫙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여기서 딱 넘을 때 희한하게 추세선만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다가 여기를 넘을 때 그냥 쬐끔 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넘었다 이거예요 강력한 세력이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 세력이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누구예요 외국인이다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어제 오늘 해서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에 쌍끄림 횟수도 있지만은 외국인이 그 전날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이 봐봐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완전 역배열이에요 120 60 20 15 완전 역배열인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죠 자 요거는 이제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추세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0서부터 60 20 15 완전 역배열서부터 올라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1선 넘고 눌리고 61선 넘으려다가 61선 막고 또 떨어지는 것을 돌리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날 빵 터졌잖아요 이날 빵 터진 거 요렇게 양봉으로 딱 섰어요 요게 돌파를 한 거죠 요 날이 요 날부터가 기준이야 그러면 어 요렇게 들어왔네 근데 이제 우리는 요런 차트가 나왔을 때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다 이게 이 주식을 하는데 일맥상동 하는 거예요 여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외국인 이 수급 리스트에 HMM이 며칠 전부터 계속 잡혀서 리스트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뭔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 리스트를 받아 가라 이런 거예요 수급 리스트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수급표 이렇게 적어서 신청하시면 그분들께 드립니다 저기 카톡으로 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주셔야지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고 드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HMM이 지금 오늘 이제 이 특히 오늘 이제 크게 잡혔었는데 그 전에도 일주일 내내 HMM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요 날 딱 요 날이 며칠인가 봐봐요 요 날이 요 날이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 2월 17일 잘 봐요 그리고 나서 요거 2월 17일 날 봐봐 수급표 2월 17일 줄이 딱 거봐요 요거 2월 17일 2월 17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봐봐요 그 전까지도 들어왔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죠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2월 17일 날 외국인이 300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뭐 18만 주 9만 주 이렇게 들어왔어요 12만 주 근데 그거에 거의 한 10만 주가량 들어오던 물량이 30배가 넘게 들어와요 300만 주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63만 주나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요 이틀 동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다음 날도 외국인 14만 주 들어오고 기관도 60만 주 그 다음 날도 60만 주 이틀 연속 60만 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봐요 요 날도 오르고 요 날도 오르죠 확실히 대영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눈에 딱 잡혀요 대량으로 잡히게 되면 대량으로 잡히는데 중요한 2평선 61선이나 121선 같은 이런 중요 2평선을 돌파하게 되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 이럴 때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가 HMM이 매일 쳐다보고 있는 애가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급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수급표에서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딱 오르다가 여기 봐 정확하게 중심선까지 오르니까 또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 중심선을 설정을 해놓으면 중심선을 설정해놓으면 중심선까지 왔으니까 또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 더 가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봐봐요 이 떨어질 때 중심선 맞고 떨어지는 이 구간에 제가 그랬어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다가 돌려서 올라갈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수급이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은봉으로 지금 이 날서부터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외국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봐봐요 보세요 이 날이 2월 24일 25일 28일 3월 2일 봐요 이 날이 이제 24일이 맞고 떨어지는 날이 봐요 딱 24일부터 물량 들어오는 거 봐봐요 여기 2월 24일 날이 외국인이 봐요 2월 24일 날 그 전날까지는 올라가면서 중심선 닿으니까 이제 판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팔았잖아요 그죠 딱 중심선까지 올라가면은 중심선이라는 거를 이런 세력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죠 팔고 나가지고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마다 주가가 싸진단 말이에요 싸지니까 사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봐요 계속 사잖아요 그죠 60만 주씩 60만 주 70만 주씩 사요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사다가 전날에 5일선 돌파할 때 140만 주 사고 그리고 오늘 중심선과 추세선 여기 아까 추세선 거놨죠 이렇게 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추세선과 중심선을 같이 빵 하고서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600만 주가 들어옵니다 끝내주죠 장대왕봉으로 오늘 지수가 오늘 개판이죠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날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린다는 것은 좋으면은 나는 더 가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중심선 중심선 넘어가면은 추세가 또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중심선 넘어가면은 세력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죠 자 그리고선 추세선도 넘고 그러면 HMM을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이때부터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1차 나오고 눌렸다가 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그분 또 이제 눌리면은 그죠 눌리면은 어떻게 해요 눌리면은 어디서 사라 그랬어요 HMM 노란띠가 나왔을 때 이 노란띠의 하단 하단 부근에 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또 멋진 상승이 나온다 자 봐봐요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이 지난번에 이봐요 이때도 빵 하고 이 노란띠가 나오고 빵 했죠 그리고 어때요 그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 쫙 매수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떡해요 그 다음부터 이루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루고 이 하단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쫙 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갔다 그때 5만원까지 갔을걸요 딱 5만원 찍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눌리고 조정받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5만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쫙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보면 왜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왜 그랬을까 추세선에 맞으니까 정확하게 추세선을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보면 얘가 시작했던 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총 오른폭의 딱 절반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총 오른폭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서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력이 싹 들어와가지고 관리하는 종목이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또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물류난이 심화된다 물류난이 심화된다 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오는 거는 이때도 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그전에는 HMM이 이제 운임지수가 좋아도 별로 안올랐어요 디커플링이 났어 왜냐 개미들이 막 사니까 어? 운임지수가 좋으니까 사야지 그리고 사니까 안올라갔다가 이제 어떡해요 개미들이 팔걸요? 그치 팔지 개미들이 왕창 다 팔잖아 그러니까 쫙 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HMM은 앞으로 다시 한번 조정시에 조정시에 찬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주 이 노란띠가 있으니까 중심선과 노란띠 또 이 수급표 이것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도 아주 주식을 분석하는데 간편하면서도 멋지게 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핵심적인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중심선 그 다음에 노란띠 또 수급표 이 삼박자를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수급표도 드리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수식도 드리고 기법도 드리고 자 그래서 급등주 시간에는 또 기법 강의를 또 무지하게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홍조식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급표 그 다음에 중심선 이거 없으신 분들은 위에 문자로 신청하시면 카톡으로 다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HMM은 눌림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같이 하락하는 이 장에 또 멋지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여기 역시 수급을 보니까 어때요 짱짱하게 잡히죠 외국인이 쫙 들어오고요 최근에는 기관도 들어오면서 쌍끄리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죠 이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은 또 유가 관련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중심선하고 엠벨로 봤을 때 이때 제가 여기 온다 여기 아주 빅 찬스가 온다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 슈퍼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홍조식 회원님들은 이때 이제 다 사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은 역시 엠벨로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자 봐봐요 이 중심선이 또 여기 딱 와있죠 중심선 근처만 오면은 여기서 해서 이제 올랐다가 중심선까지 왔다가 또 떨어져 또 중심선까지 왔다가 떨어져 근데 이번에는 이 엠벨로까지는 안 내려왔네 안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봐봐요 이렇게 박스권이죠 그러면 이 고점대 저점대 딱 맞죠 이렇게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을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해 아까 HMM은 뭐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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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추세선이 쭉 해서 추세선을 빵 돌파할 때 중심선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박스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추세선이 단지 박스라는 것뿐이야 그럼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강력한 돌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돌파가 나올 때에 이 돌파를 누가 했느냐 그냥 개인이 그냥 세력도 아닌 내가 돌파했다 그러면은 돌파하다 말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짱짱하게 계속 들어와주면서 외국인 기관이 돌파를 해줬다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계속 최근에 지금 5일 연속 계속 막 쫙 들어오면서 빵 하고 돌파해줬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빵 친 다음에 딱 눌려요 눌릴 때가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되면서 가는 거죠 꼭대기 잡으면 안 되죠 그죠 항상 치면 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왜 안 갔을까요 이때도 거래량 터지고선 장대왕봉인데 왜 안 갔어 안 갔지 중심선 중심선을 갖다가 저항을 갖다가 받고 있으니까 중심선까지 오면 한 방에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랬잖아 중심선 오면은 막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얘도 여기서 왔다가 막고 떨어졌다가 가죠 여기서는 막 왔어요 터졌어 왔어 자 내렸어 간다 근데 간다 그런데 이날 가야 되는데 이날 가야 되는데 이날 거래량이 쭉 보니까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지 그러니까 딱 중심선까지만 오고 정확하게 맞고 다시 떨어지는 거야 이거 떨어진 건 왜 떨어졌어요 그때 지수가 1월 말이었잖아요 1월 말에 1월 말에 지수가 폭락했어요 나스닥 막 엄청 떨어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누구나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려려니 해야 돼 근데 강력한 애들은 떨어지다가 엠벨롭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대부분 떨어지면 또 강력한 애들은 엠벨롭에서 이런 슈퍼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심선까지 갔다가 갔으니까 눌려야지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에서 막 바로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항상 왔어 그럼 여러분은 항상 거야 중심선을 알면 중심선까지 온 거를 보고 중심선 왔네 왔네 이제 떨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싹 돌려가지고 중심선 근처까지 오면 이제 이때는 간다고 보고 과감하게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가면은 이제 따라잡을 수 있으면은 중심선 넘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중심선 넘을 때가 첫 번째 매수 타임 자 이걸 이제 봤어 어? 이제 홍준식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했다 보자 어 좋대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 날 그냥 냅다 사나? 아니지 떨어지면은 사라 이거예요 떨어지면 아셨죠? 네 근데 떨어질 때 떨어질 때 한 가지 더 봐야 될 점이 뭐예요? 외국인이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은 막 다시 막 떨어지는데 막 120만 주씩 파란색으로 막 120만 주 막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이것저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되고 계속 빨간색으로 그렇죠? 빨간색으로 꾸준히 조금이나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오 가는구나 땡큐 딱 뭐든지 때릴 때는 확신을 가지고 때려야 돼요 확신을 가짓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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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지 외국인 들어오고 너 네가 들어와가지고 네가 올렸으니까 네가 또 가려고 지금 물량이 더 들어오는구나 추세선 다 넘었구나 이제 지네가 샀다가 물렸다가 지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니들이 수익나라 그러면은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되잖아 난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서 딱 들어가야지 예 수익이 난다 이거죠 가감하게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도 이제 또 여러분께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급등주 시간에는 이 신풍제약이 오는 상가가가는데 신풍제약 우선주 상가가가는데 이 내일의 주가를 알 수 있는 이 그 시간의 매매 시간의 기법도 이제 또 강의를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이제 또 이 말씀드렸던 이 건설주들 대우건설 보세요 대우건설 어제의 중심선 이것도 똑같죠 2월달 내내 기관이 작업하고 쭉 와서 이제 이 중심선 넘어갈 때 폭발적으로 나오죠 거래량 바닷건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항상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안 들어오던 애가 그동안 안 들어오던 애가 짱짱하게 들어오면 그 종목 유심히 보라 그랬는데 한 종목만 뻘쭘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주들 뭐 대우건설 금호건설 현대건설 DL, ENC GS건설 이러한 건설주들이 무대기로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차트도 똑같고 수급도 똑같고 이거는 얘네들이 무더기로 움직이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겠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우건설 어때요 자 오늘도 역시 하락장에도 거래량이 더 터져주면서 더 열심히 또 올라갑니다 자 건설주들 좋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하다못해 그동안 리스크가 있어서 못 가던 현대건설도 61선 돌파해서 오늘도 또 하락장에도 일단 양봉을 버티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 냅다 팔았다 네 그렇죠 자 이런다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은 뭐 건설주 다른 거 많은데 뭐 굳이 현대건설 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우건설 멋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GS건설도 오늘 시장이 낮게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딱 만들어놨죠 자 양봉으로 딱 만들어놨죠 그런데 얘는 이제 여기가 어디에요 직전 고점 있는 데까지 다 왔잖아요 딱 그렇죠 직전 고점 있는 데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좀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잘됐지 야 눌려라 눌려 이때 중심선 왔을 때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다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사면 될까요 여기서 사면은 이제 그거지 기도기법으로 들어가는 거지 제발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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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고 이렇게 눌릴 때 딱 사면 어떡해요 지금 어떻게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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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야지 떨어져라 내가 여기 떨어지면은 중심선까지 내려오는데 수급이 계속 빨간색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서 사줄게 딱 그래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고 자신있게 딱 들어가는 거죠 쫙 오른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GS건설도 일단 정고점 부근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다가 눌렸잖아 여기서 중심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가잖아 근데 수급이 짱짱하게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고점까지 다 왔어 그럼 이번에는 더 갈지 눌렀다 갈지 눌리면은 들어가고 그냥 가면 말고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제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간다고 간다고 하는 게 엔터하고 그죠 건설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HMM 오늘 얘기를 했고 그죠 간다고 한 애들은 다 갔어요 이미 벌써 일주일 2주 전부터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갔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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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까지 다 왔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그럼 이제 2차 고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2차 고점을 향해서 자 왔다가 좀 이제 좀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기관이 이렇게 살짝 살짝 파니까 팔고 파는데 파는데 눌렸어 근데 이렇게 눌렸을 때 어? 들어와야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딱 뭘 보나 그랬어요 쫙 보면은 기관이 팔 때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이 이렇게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들어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 외국인이 요번에 올리겠구나 그러면서 눌렸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누군가 한쪽에서 물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줘야지 올라간다 자 그래서 JYP도 또 한 번 눌렸을 때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YG엔터도 봐요 YG엔터도 똑같죠 중심선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기관에서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SM도 마찬가지고 SM도 지금 보면은 일단 1차 고점까지 딱 왔고 2차 고점이 여기 있는데 2차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하면 좋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또 SM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날 안 가는 삼성전자 자 맨날 안 가는 삼성전자 또 지수가 오늘 빠지니까 같이 빠지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은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자 다시 한 번 또 오일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오일선 위로 올라와서 아싸 오일선 위에 올라왔다 이제 좋아했더니만 또 오일선 밑으로 빠져서 아이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막 그냥 어제 쬐끔 들어오더니만 오일선 위로 올려놔서 좋다 그랬더니 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엄청 팝니다 350만조 250만조 팔아가지고 또 오일선 깨고 내렸어요 자 여튼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7만 천원대 여기만 깨지 말고 좀 버텨주면서 여기만 좀 행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또 좀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예 지금 어쨌든 눈을 돌린 상태죠 자 왜냐 이 랜드플래시가 SK하이닉스의 또 주력인데 랜드플래시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일단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와서 좀 팔아야죠 당연히 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지수도 떨어지는데 팔죠 근데 파는데 그닥 많이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팔면서 좀 내렸고 또 내렸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다가 확 내려오면 아예 확 내려오면 사면 되지 확 내려오면 확 내려오면 엠벨롭 중심선 딱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반등 슈퍼반등 또 내려오면 또 반등 근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또 내려오다가 또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또 활딱 올라온다고 얘네들은 잘 올라요 막 SK는 그렇지만 이른 자리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13만 3천원 가던지 아니면은 전저점 엠벨롭하고 중심선 부근에 오던지 딱 둘 중에 하나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차요 전일에 5일선 넘어가지고 현대차가 좀 이제 뭔가 세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5일선을 넘었는데 역시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8만 8천주 어제 근데 오늘 파는 거 보니까 30만주 팔아요 아이고 이러면은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도 일단 또 5일선 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5일선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5일선 위에 올라왔다가 또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내렸다 그러면 5일선보다는 얘는 지금 계속 어디를 막고 떨어져요 21선까지 붙여놓고선 떨어지고 붙여놓고선 떨어지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서 21선까지도 좀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야죠 연속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 뭐 근데 물량이 조금씩 뭐 만주 뭐 만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별 볼일 없다 팔 때는 30만주 40만주 파니까 들어올 때도 30만주 40만주 들어와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현대차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저점을 갖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되잖아요 그러면 바닷권에서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때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30, 40만주의 물량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와요 그 30, 40만주가 들어오면서 딱 하고선 양봉을 딱 찍어요 이렇게 딱 서요 기준봉이 대들보처럼 대들보처럼 딱 쓴다 그럼 이 날부터 진짜 이제 간다는 상승 신호탄인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관망입니다 기아 자 기아도 외국인이 사랑하는 기아이긴 한데 외국인이 지금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은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현대차처럼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러다가 한번 훅하고 투배가 나오면은 엠벨롭 부근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쭉 나올 수는 있는데 이때 반등 나올 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기아는 외국인이 무조건 들어와줘야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다 끌어올린 거 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 기아는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의 들어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카카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21선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런대로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없어요 21선은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버티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21선 안 깨고 그래서 이제 21선 지지를 하면서 9만원만 안 깨지면 됩니다 9만원 9만원 위에서는 그런대로 지금 버텨가면서 하루의 움직임이 거의 1% 오르고 1% 내리고 그런 거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도 잘 버틴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 자 그러면서 61선을 쫙 끄집어 내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똑같죠 21선을 계속 끄집어 내리고 있다가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딱 서고 이게 기준봉이에요 기준봉 기준봉이 서고 나가지고 싹 올라가잖아요 이러고 이러고 21선 지지하고 있는데 61선이 내려와서 61선을 빵 하고선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고 나서 잘 지지를 하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간의 얘기가 자꾸 10만원 얘기를 해요 자꾸 들리는 얘기가 카카오를 어디까지 반등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10만원까지요 방송에서 무지하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뭔 근거로 1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저항태가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지난번에 이제 10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개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면 물량이 좀 나와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마침 거기 10만원에 61선이 와 있어요 그러면 아 10만원하고 61선 맞으면 또 떨어지겠구나 요렇게 기술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만원까지 오고 61선 맞으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61선 맞고 내렸다가 근데 61선 맞고 내렸는데 21선은 계속 올라가면서 21선 밑으로는 안 깨져 그러다가 21선하고 60선하고 요렇게 모아지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다가 요 사이에 요렇게 캔들이 딱 끼어 있어 요렇게 요렇게 되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요런 현상이 요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요게 낀 봉 봉이 61선하고 21선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낀 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우리 어릴 때 갖고 놀던 저기 뭐야 고무공 얌체공 같은 거 있잖아요 얌체공을 양쪽에서 이렇게 꾹 눌러봐봐 나무 판자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가운데 공을 놓고 꾹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봐 그럼 공이 어떤 한 방향으로 평 튈 거 아니에요 튀는 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그거예요 그래서 공이 가운데 끼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낀 봉인데 이게 위로 튈잖아요 위로 튀면은 이제 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튀면은 에이 가다가 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예전에도 이때였지 이때 이때 이렇게 나오고 나가지고 밑으로 튀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주주라 떨어졌잖아요 제가 이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때도 똑같이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낀 봉이 나온 다음에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 위에 올라와가지고 33만원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약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또 좀 내렸는데 그렇다고 이게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네이버는 계속 이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횡보하고 있으니까 갭도 채웠겠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32만원 3만원 사이만 버텨주면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안 들어오고는 있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은 팔았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 하단 박스권만 잘 지켜주면 또 네이버는 그나마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지금 보면 박스권 돌파할 때 즉 33만원 돌파할 때 강력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는 또 한번 추세를 바닥 잡고선 추세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다음 이제 LG전자 LG전자도 전일 이제 전구점까지 전일 양복이 나오면서 21선 위에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이 13만원대 여기만 넘어주면 이제 쫙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세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면 외국인 기관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려다가 대체적으로 오늘 대형주들은 다 눌립니다 하지만 12만원대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다가 지난번처럼 가다가 눌렸다가 또 가죠 또 눌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12만원대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게 되면 이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LG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 또 강한 종목들 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예 아주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